2월 21일 월요일에 발생한 미해연, 남동 앞바다에서의 규모 4.5회 이상 진역 발생 이후로 일본 내 지진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35분에는 일본의 온타케산의 분화 경계 레벨이 레벨 1인 활화산이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에서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로 상행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23일 수요일에 규쇼. 가고시마현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입니다.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은 2개월 만에 지진으로 작년 11월에는 화산성 분발 지진이 하루에 9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하루 뒤인 2월 24일 목요일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화산 활동이 급격히 높아져서 분화 경계 레벨을 입성 규제로 레벨 3으로 올린 구마모토연의 아소산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이 아소산의 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소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관측에 의하면 아소산에서는 어제 2월 24일 오전 5시경부터 화산가스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화산성 미동의 징폭이 커졌으며 4시간 후인 9시에는 화산성 미동의 징폭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월 24일 오전 9시 45분 아소산의 분화 경계 레벨을 분화구 주변 출입 통제가 필요한 레벨 2에서 아소산의 출입 통제가 필요한 레벨 3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오전 11시 이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여러 아소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상청 지지마 3부 화산 감시과 오저키 요스케 과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화산성 미동이 활발해지면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분화구에서 약 2km의 범위에서는 분화에 따라 큰 분석이 날아오거나 화쇄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재나 자금 분석이 멀리까지 바람에 휩쓸려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고를 하였으며 동시에 현지 자치체 등의 지시에 따라서 위험한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아소산은 작년 10월 20일 오전 11시 43분 폭발을 했으며 일본 당국은 경보를 2단계 분화구 주변 규제에서 3단계로 격상했으며 일본 기상청은 화쇄료가 분화구에서 1km 이상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외출 자제를 당부했었었다. 작년에 일본 NHK는 분연히 분화구에서 3.5km의 높이에 도달했다고 부도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폭발이 발생한 곳은 아소산이 나카타케 제1화구였습니다. 지난 2014년 용암이 수십초에서 수십분 간격으로 폭발하는 스트롱볼리식 분화가 확인된 곳입니다. 2016년 10월 분화 당시엔 연기의 높이가 해발 1만 천 미터에 도달했으며 이후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1단계에서 2단계 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아소산은 1953년에는 분화로 인해 큰 분석이 수백 미터 밖으로 날아가 분화구 인근에 있던 관광객 6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다쳤습니다. 1958년과 1972년에도 분화가 일어나 각각 12명,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소산에 폭발을 여가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2월 23일에 규쇼 가구시마현의 기리시마산 근처에서 지진이 연속 두 번 발생한 것과 1월 22일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것 그리고 최근 호쿠오카에서 큰 폭발음과 땅울림이 있었고 미야자키현에서 지지온이 출현하는 등의 지진전조 연상들이 규쇼 지역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진이 오키나와 그리고 도카라열도의 군발지진과 세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의 화산폭발로 이어지면서 대만과 규쇼 지역의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진 발생 역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틀 전에 일본 기상청에서 온타케산의 폭발 가능성과 하루 뒤인 어제 아소산의 대항 폭발 가능성을 이틀 연속으로 언급하면서 화산폭발에 대한 경고를 공식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 일본 규쇼 지역에서 무언가 일본 기상청에서 매우 큰 활성단층의 변화를 관측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일본 규쇼 지역에 최근 계속하여 화산폭발이 되고 있는데요. 화화산은 현재 대략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한 화산 및 현재 활발한 붕괴 활동이 있는 화산으로 정의가 되어지며 일본의 화화산은 처음에는 108개였으나 현재는 111개의 화산이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산들은 기본적으로 규쇼를 동쪽에서 약간 남북방향으로 요우스루미, 구주에서 아소산, 사쿠라지마에서 남해상까지 유큐 해고와 병행하는 줄지어 서서 화산 프론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온젠 화산의 장소는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중부 규쇼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화산폭발을 어제 경고했던 규쇼의 아소산 지역에서는 이 무렵 이후의 사회의 대규모 칼데라 형성의 분화가 양 27만 년 전에 한 번 그리고 14만 년 전에 한 번 그리고 13만 년 전과 한 번 그리고 13만 년 전과 9만 년 전에 있었으며 일본 규쇼, 중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화쇠료가 덮였습니다. 그 이후에 칼데라 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칼데라 분화 기간 중 현재 중앙화구의 형성 시의 활동은 어떤 마그마 활동인지 등에 대한 것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은 현재의 아소산의 폭발 해칙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소산은 제1화구를 중심으로 한 활동 사이클이 가능하며 비활동기에는 탕구덩이라 불리는 화구호가 형성되어 흑색 모래 모양의 화산재를 방출하고 저결 분석스코리아 방출동만 스트롱보리식 분화도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격렬한 수증기 분화나 마그마 수증기 분화를 이르다 수증기 분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측 체제는 여러 가지 지구물리학적 관측으로 인해 그와 같은 작은 변화 시의 미소한 변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앙 화구 언덕 주변의 테토닉스와 마그마 활동과의 관련성을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 지역에서는 내륙 8단층의 활동으로 인한 많은 의피의 지진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2005년 호쿠오카연 서쪽 해역 지진 1975년 오이타 현 중부 지진 1997년 가구시마현 북서부 지진 등이 일어났고 1975년 아소산 북연 지진 1889년 구마모토지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표변이를 가져올 정도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인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은 매우 큰 거대 지진이었습니다. 1995년 효고현 남부지 지진 한시나워지 대지진 이후 일본의 지진조사 연구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대지진 발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